와, 이대로 좋아. 와, 이대로 잘생겼습니다. 어떡해. 어쩐 내 모습이 내가 우스워. 널 닮는 모습이 점점 더 우스워. 또 스르르니까 기다려. 다가와줘. 어떡해. 날 두루룹니까 달콤해. 사랑해. 너무나 사탕같은. 내 입술. 내 입술. 내 입술.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. 동원이가 갑자기 했더니 너무 잘한다. 정말 우리나라에 날리는 혼선 그룹이었어. 어떻게 들었어, 동원이? 인간적으로. 너무 깜짝 놀랐고 원래 가수인 줄 몰랐어. 맞아. 우리 그때 나랑 경훈이랑 아는 형님 때 학교 다니고 초등학생들 보면은 우리 둘 가수인 줄 몰라. 개그맨인 줄 알더라고. 진짜로. 너네는 그래도 같은 업계니까 좀 들었는데 나는. 나는 진짜 찐으로 개그맨으로 와. 그래서 더 개그에 전념하고 있잖아. 그런데 동원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. 그때 진짜 리즈 시절이었어. 최전했던 누나야.